젊어 진동 4.5.1 밤새 뛰어야 되니까 건강해야 한다 잘 챙겨 먹고 와라 청년이온 런닝머신입니다 정말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한영이랑 정말 죽겠다 군대에 갔을 때도 생각이 좀 나고 이런 얘기 잘 안는데 이번에 우리 둘 다 형, 우리 이번에 고생한 것 같아요. 정말 힘들었지만 영화가 나왔을 때는 지루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자체가 아마 보기 시작하면 스탑 버튼 누르기 전까지 계속 달리게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